음악 2016 나려공연 심청이 오는 9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한인사회행사로는 처음으로 메카홀에서 막이 오릅니다. 최지연 원장과 준비위원장 주요한 목사를 만나보았습니다. 교정신을 회복한다고 하는 암암리의 뜻을 나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공연이 잘 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감상하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. 우리가 심청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고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례 내려오는 이런 그런 동화들이나 무슨 이런 전설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항상 권선징악이라든가 아니면 아름답게 끝나잖아요. 죽어도 또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 교훈을 남기고 죽는다든가 그래서 그것들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어요.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 한아름 마트 커스터머 서비스 거기에 한아름 전 지역 다코마, 페더러웨이, 벨블뷰 그리고 리누브 매장에서 다 지금 판매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고요. 온라인으로 모닝스타KCC.OR 그 위로 들어가도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.